이거봐 깐대기에서 어떻게 문을 풀어다녔다는데 내가 종훈이 자라버릴게요 아깐 그거를 잘 넘어왔는데 잘 넘어가면서 이제 아...종훈이가 집으로 운동 안하대 그거만 안하대 이제...그거는 이제 아까 파워보다는 지구 속에 가까운 스타일인데 여기는 이제 그 지구리가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약간 부족한가요? 여기 기억에 대해서는... 떨어지지 지구 속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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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